광주 광산구가 공공급식을 납품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. 광주 광산구는 지난 25일까지 학부모가 주축이 된 건강 먹거리 지킴단과 함께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농산물 재배와 관리 상태, 소비기한 준수와 식재료 보관 상태를 살폈고, 군은 공공급식 먹거리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.